고집과 상처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고집과 상처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말로 전달이 될 것 같지만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또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이야기인데 일본의 명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카라이 문에타마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어떤 엄마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엄마가 이런 문제 갖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있는데 잠깐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도둑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고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합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명의가 약을 지어줬습니다. 약 내용이 뭐냐? 기침 나는 약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어줬습니까? 그랬더니 기침 소리가 나면 도둑질을 못할 거니까.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사람이 말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면 도둑에는 적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끊었다라고 하는 일본에 내려오는 얘기래요.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거든요.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절기를 통해서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7호기 23장 16절을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동의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오순절. 신약의 백성들이 오순절에 뭘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맥주절을 주신 겁니다. 맥주감사절을 그러니까 한자로 친다 그러면 보리추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 되새김. 그게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우리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신앙 생활할 때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주 예수를 믿어라.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힘을 얻는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자녀댐의 증거를 주시는 힘이 성령 안에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 안에 있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천국 구원에 대한 선불이에요. 선불.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만드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성령에 안 계신다 그러면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 또는 책의 종교일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다. 또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현재화시키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능력 있고 다이나믹하게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교회는 무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보면 13명이 최후의 만찬을 한 거죠. 예수님과 12제자. 그런데 둘이 빠졌잖아요. 가로뉴다는 나중에 자살했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11명 남았습니다. 11명 남았는데 그 자리를 대체할 때 가로뉴다를 대체한 게 마띠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성령 의지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돕는 분 아니었습니까?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그랬어요. 돕는 분. 보혜사가 뭐예요? 헬퍼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분. 또 다른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원래 돕는 분은 예수님이 계셨는데 또 다른 돕는 분이 오셨다.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루십니다. 본질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느끼는 감정에 허무함을 느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작가하게 허무한 거. 많이 들어도 허무하고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지식을 가져도 허무해요. 성령 없으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의미를 찾게 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요.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절에 다시 한 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각각 세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첫째는 약속을 들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금 24장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라 그랬고요. 사도님 1장 4절도 보니까 사도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아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들이 지금 마가이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뭐냐 하면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불편함은 다 떠나가요. 지금 이 120문도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이거 외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되게 멸시했습니다. 나사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촌놈들. 니네들이 뭘 한다 그래. 이렇게 격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든 똑똑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뭔가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4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도 있는 자리죠. 예루살렘 그러면 지긋지긋합니다. 떠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이게 거기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냥 불편한데 떠나는 걸로 인생을 다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편한 곳 찾아다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한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그냥 안락한 곳 찾아다니다 오면요. 여러분 쓰레기 인생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20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예요? 불편했는데, 힘들었는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성령 임자가 있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가장 어렵다는 곳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쉬운 곳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폭탄이 임하면 가장 어려운 곳이라 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역 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한 사람들. 약속 따라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는 사역하는 중에 임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비율, 제가 따져보니까 한 90% 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십시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고 듣고 하는 게 가능한 게 인격 아닙니까? 기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인격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구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중부지방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습니까? 우리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못 느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를 기다렸겠어요? 목마름이죠. 목마름. 비 오기를 기다릴 목마름. 그때 비가 왔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신다는 거 믿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죠. 마태고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말사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사가 되면 마귀가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습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열심히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함께 모이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모여 보셨습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성교 갔을 때도 이렇게 단체 생활하면 며칠 지나면 불편해요. 특별히 심성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불편함이 와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버티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3, 4일 지나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함께 모이는 게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함께 모일 때 성령이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요. 함께 모일 때 우리 유기차라는 걸 깨닫게 돼서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될 것 같이 보이죠. 성장이 없어요. 함께 모여 있을 때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갈라데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관계에 대한 열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관계가 좋아지죠. 오래참하여 관계가 좋아지죠. 계속 기뻐해야, 희락이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죠. 맨날 뭐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찡그룩 있으면 누가 옆에 갈라 그러나요? 관계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열매를 다 거둔다니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여야 된다니까요. 모일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이것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 변화예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람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을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오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돼.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된다니까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바람 불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경험하죠. 태풍. 요즘엔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가 있죠.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있었던 지도가 바뀌어버린대요. 이렇게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있던 집이 없어져버리고 길도 다 없어져버리고 더 이상 옛날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에 가요. 폭탄 떨어져도 그 정도로 안 변한대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한 번 지나가버리면 지도가 바뀌어버린대요. 지형이 바뀌어버린대요. 산이었던 곳이 평기가 돼버리고 평지였던 곳이 산이 돼버리고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대요. 성령이 바람 불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답답함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런데 변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성령이 바람 불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불 때 소리가 나죠. 소리를 통해서 여리고송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소리 질 때 여리고송이 무너졌잖아요. 바람 소리. 바람 불고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이런 여리고송 같은 장벽들이 무너져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하나님 성령이 바람 불어주시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도 변화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바람 불면 지역이 변화가 돼요. 시대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성령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성령이 바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방에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문 닫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해요. 성령의 바람이 부으니까 예수께서 37장에 나오는 것 같이 마른 뼈들,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소망 어떤 곳에 소망이 생기고 심지어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군대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불어야 될 곳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강부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성령불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깊어지고 완전해지면 이게 잡불이 사라져버리면 파란 불이 나옵니다. 성령의 불이 그런 거예요.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잡불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제 경험상 성령의 강한 불을 체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이거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한 불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견딜 수 없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성령의 강한 불에 의해서 자기 속에 있는 고집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 녹아버려요. 다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신분주의가 강했습니까? 양반 쌍놈 그러면서 그거 성령 바람하면 부으니까 1907년 평양 대붕 성령 바람하면 불어버리니까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양반 제도 신분 제도가 다 없어지는 게 없대요. 어느 나라도. 몇백 년 걸릴 일이 한 세대만에 다 끝나버렸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새바람이에요. 교회에서부터 양반 쌍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쌍놈이었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 다 뒤죽박죽돼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강한 불이 다 녹여버렸기 때문에. 서양 성교사들을 양귀라고 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저항감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게 되면 대적들의 경부한 질이 다 녹아내버려요. 예를 들어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저거 어떻게 뚫고 나가나 다 녹여버린다니까요. 그냥 완전히 다 녹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예요. 죄를 불태우기 시작하고 죄를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 회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 죄를 녹여버립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 절망을 태워버립니다. 저주를 태워버립니다. 죄의 사슬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수천 년 내려왔던 악습들 다 녹여버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끊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거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죄악도 끊고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의 죄악들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저주들이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 은행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거는 120명을 위한 은혜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다른 언어, 이게 방언인데 이게 은사 아닙니까? 은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찬송 많이 하잖아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돈도 은사죠. 그러니까 돈도 은사로 부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놓고 지 혼자 쓰기 시작한다는 그게 무슨 은사예요. 은사는 남을 위한 거예요. 은사는 사명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게 은사라고요. 은사 남용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받아놓고 횡령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남을 위한 거예요. 사명을 위한 거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다른 언어로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에게 외국어 방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냥 갈릴리 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방언이 왜 임하게 되었습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문 밖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문 밖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언어가 바뀌는 거죠. 상처 있는 사람들. 상처 맨날 죽기 시작하는 사람은 언어가 또 바뀌어요. 이게 언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위로의 언어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표정이 변화가 되고 말이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말 걸기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냉기운이 쌩쌩 도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말 걸기 시작하고요. 상처를 말하기 시작하고 눈물이 있어요.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아느냐고. 성령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해보면 안다고. 말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건지 이게 도대체 지 혼자 자기를 이루는 건지 말해보면 알아요. 말해보면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고진만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 그래서 좀 넘어가서 12절 보니까 다 놀라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고 13절 보니까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며 다른 언어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문을 열고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보면 같은 데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셨죠. 부활의 묵으로. 그러니까 문 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닫힌 문은 눌린 삶, 열등감, 두려움, 상처 이런 거였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웅크로 데리고 있죠. 누구 만나기도 싫어하고 이게 방암 안에만 처박혀 있는 방콕족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다락방에서 광장을 향해 나가잖아요. 광장을 향해. 이게 뭐예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성교 성교 하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줄 알죠.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위축이 되니까 방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위축이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도 또 다른 보혜사가 돼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광장은 위험한 곳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그런 안전한 곳을 뿌리치고 보장된 곳을 뿌리치고 위험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새 교회가 무슨 성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매달 성교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갈 수 있느냐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냐고 위험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교회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성교의 역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위튼 칼리지에 나왔던 짐 엘리엇 엘리트 아니에요. 그런데 에콰도라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죽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얼마나 낭비인가 그렇게 라이프지에서 말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낭비예요 낭비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위험한 곳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고 생명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죠. 문명이 없는 거. 우리나라 문명이 없었어요. 막혀있는 폐쇄적인 나라. 지금 외국과 교류 안 하는 답답한 나라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다고요. 쇄국 정체 피고 대원군이. 그때의 그런 답답한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언더우드가 온 거죠.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에서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내륙을 향해서 나아가서 중국 복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였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성교사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교사 조명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함은 언제나 다락방에서 광장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기도만 하는 자리에서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3천명이 회심하는 사건들을 볼 때 우리 22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란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오순절 설교가 쭉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1절만 해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에요. 51입니다. 51. 두 달도 되기 전이에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5월달에 그러던 사람이에요. 5월달. 5월달 기억 안 나요?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던 인간이 지금 7월달이 되노니까 목숨 걸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3천명이 회귀하고 돌아나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피조물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십시오. 우리 옛사람 아니에요. 이제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질문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고 성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와 성교에 매달리느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그래요. 왜 새벽 기도하고 성교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마 죽을 거야 이거 하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해요 하기는. 우리 스스로의 몇 면을 한번 보세요. 성교가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갑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 이 질문을 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누가 뭐래도 주님의 뜻이거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거 분명히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해야죠.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구하는 건 그거였어요. 사명에 맞는 능력 구했어요. 일에 맞는 능력 구했어요. 그게 정도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내 힘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의 사명입니까? 그렇다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십시오.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약속 붙들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세 가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합치면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모일 때마다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변화시킵니다. 다. 불이 임합니다. 다 녹여버립니다. 저주도 녹여버리고 절망도 녹여버리고 우리가 울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도 녹인다고요. 그게 불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락방에서 광장을 나간다는 거예요. 은사는 남을 위한 거거든요. 은사가 막 부어져요. 그러면 광장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광장의 인생. 여러분 방의 인생에서 광장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을 나가고 그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장 속에 나아가십시오. 선포하는 자들 되십시오. 선교회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 모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땅끝을 잠겨서 흩어지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선 안가구.